노화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40 넘었을 때 50 넘었을 때 60 넘었을 때 70 넘었을 때 10년 털로 그분들이 과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오늘 한번 참조해 보시죠. 참 여러분들 몸을 잘 아껴 써야 됩니다. 몸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요즘엔 장기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됐지만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먹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멀리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노화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논문이 나왔네요. 44세하고 60세에 급격하게 찾아오네요. 계단이 급격하게 뭡니까? 44세에 한번 추락을 하고 그다음에 60세에 추락을 하게 되고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겁니다. 25세부터 75세에 참가자 108명을 일생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아주 구하기가 어려운 귀한 자료죠. 이런 재료를 패널 데이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패널 데이터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내용이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대 연구진이 발표했는데 이거를 한 신문에서 잘 정리했네요. 인체 노화 44세와 60세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시기에 노화를 유발하는 생체 분자가 급격하게 활성화된다. 그 생체 분자가 활성화가 되는데 무엇이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네. 아마도 생활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활습관하고 식습관 같은 거겠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 연구진은 인체의 단벽질, 대사산물, 미생물 등 수천 가지 생체 분자와 미생물구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찾아냈는데 이 네이처 노화라는 그런 아마 매가진에 발표가 된 모양입니다. 심혈관, 근골격질환 등이 특정 연령대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생물학적 노화에 대한 대규모 추적 관찰을 실시했다. 아주 소중한 패널 데이터 사람 몇 명이죠 한 108명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몇 십 년 정도 자료가 추적되었으니까 엄청나게 귀한 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를 조사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릴 수 있네요. 44세에 급격하게 한 번 추락을 하고 그 다음 60세에 또 급격하게 한 번 추락을 하네요. 분석 결과 노화와 관련된 생체 분자들이 특정 시기에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나타나는데 점진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40대 중반, 60대 중반의 급격한 노화가 발생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이 특별하게 여성들에게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성별, 인종을 다양하게 분석해 봤는데 전부가 다 동일한 그런 가설이 입증됐네요. 40대 중반과 6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심혈관 질환과 카페인, 알코올 관련 대사능력이 저하되고 60대 초반에 면역력과 신장 기능이 약화가 되고 피부와 근육 노화는 40대 중반과 60대 초반에 모두 급격하게 발생된다. 그러나 무엇이 이렇게 노화를 촉진하는지 활성화 요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지금 추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생활습관이 관련되어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거겠죠. 그래서 40대와 60대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근육 손실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운동을 늘리는 것 같은 생활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실렸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하셨던 노환규 선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남겼네요. 적어도 제게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만 60시에 들어서 요추가 망가지더니 연이어 경추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생각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신체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마냥 젊은 몸인 것으로 생각하고 마구 굴리면 지금의 저처럼 됩니다. 노화는 선행으로 진행되지 않고 점진주로 진행되지 않고 계단식으로 진행됩니다. 계단의 변곡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계단의 변곡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변곡점을 스탠퍼드 대학교 의료진이 찾아낸 거죠. 오늘 이 노환규 선생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심스럽게 몸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을 엄청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주 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대부분 이제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얻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x축 수평축이 나이입니다. 40 45 50 55 60 65세 그리고 이제 이 y축이 신체 노화도를 가리키는 다양한 지표가 사용이 된 겁니다. x는 연령 y는 신체의 노화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그런 변수들 대부분 이렇게 크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탁 꺾이지 않습니까 45세 때 60세 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신체의 장기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건복지부의 관리들이 윤 대통령은 모두 다 문과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본 경험들이 없는 겁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는 대부분 암기를 하지 않습니까 암기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런 그래프를 항상 본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람들이 45세하고 60세 초반에 신체의 이런 활성도 노화 속도와 급속격이 줄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 총 1만 명 증가시키면 그냥 될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런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을 한 사람들은 설득을 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인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다 밝혀줘도 다 묻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를 제가 보면서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상태라는 것은 후기 조선시대의 연장이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젊은 의사들을 억압했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하면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과학.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선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조작이 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학도 다 이렇게 수량과 수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사바사바가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과생들은 적당히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이공계 출신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료 데이터가 이렇게 다 가르켜 주는 겁니다. 45세하고 60세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아마 이 지표들이 대부분 의학을 하신 분들의 익숙한 전문용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피부의 무슨 노화도 이런 걸 뜻하겠죠. 이게 다 그래프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에 사람이 여러분 지시를 하게 되면 거짓말에 맞춰 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런 교육을. 젊은 의사들이 이런 교육을 매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매일 x축에는 여러분들 나이가 있고 y축에는 신체의 이름 대사를 표시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는 겁니다. x축과 y축의 관계를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이언스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위에서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본인의 지시나 명령을 합리화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들의 관리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전의 충돌이고 문과와 이과의 충돌이고 거짓과 사기의 충돌이고 거짓과 참의 충돌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들이 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학이다. 이게 현대의학이고 현대경제학이고 현대정치학이고 현대사회학인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정직한 겁니다. 물론 가끔가다 이런 데이터를 조작해 가지고 무리를 빚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의사들이 이런 세계를 사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하고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대한국의 비극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연령에 따라 45세 60세 급격의 노화도가 촉진되는 것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광복 79조 년이 됐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또 많은 부분들은 근대 현대 교육을 받았지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점집이 여러분들 성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게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대부분의 학술질은 이렇게 숫자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젊은 의사들의 대결에 여러분들 이 대결인 겁니다. 이거를 배운 사람들하고 이게 없다고 깔아뭉개 까 까 까 까 이거하고 여러분들 경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